이스타항공이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 개시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저비용 항공업계는 이스타항공 전철을 밟을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난립한 시장이 올해 본격적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경영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매각마저 실패하자 최근 기업 회생 절차,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스타항공. 법원은 이르면 이달 중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채무를 일부 탕감한 뒤 법원 관리하에 새로운 인수자를 찾을 예정입니다. 이스타항공의 법정관리 신청은 2009년 한성항공 이후 저비용 항공업계 최초 사례입니다. 저비용 항공업계는 이스타항공의 법정관리 신청이 남의 일이 아니라며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로 연결된 하늘길이 끊기면서 저비용 항공업계는 지난해 내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 직원이 무급휴직을 하며 비용 절감에 나섰지만, 4분기에도 항공사별로 400억 원에서 600억 원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유 현금이 바닥난 상황에서 누적 적자가 확대되면 상반기를 견디지 못하고 법정관리 바통을 이어받는 항공사가 나올 거라는 게 업계 관측입니다. 이스타항공의 법정관리 신청에 이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따른 거대 저비용 항공사 출범을 계기로 업계의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일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자회사 3사가 통합이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되겠고요. 남은 제주항공과 티웨이 그리고 신생항공사들이 어떻게 합종연행을 해서 판을 짤지, 아마 지금까지 있던 판도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저비용 항공업계는 올해 업체 간 추가적인 인수합병이 추진되는 등 9개 사체제의 시장구조가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 제주항공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